안녕하세요. 최민경입니다. 무미야 혹시 아세요? 유럽에서는 16세기, 18세기까지 만병통치약으로 먹었던 약이 무미야예요. 이 무미야가 어떤 건지 들어보셨을까요?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미르가 가장 많이 생산됐던 곳은 바로 지금 예민이에요. 예민은 예전에 스바국이라고 하고요. 이 스바국에서는 유향과 물약 생산이 굉장히 많이 돼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할 수 있었어요. 예민의 미르를 가지고 한국까지 무역을 한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 드렸던 향유, 물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항금, 물약, 유향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 물약이 바로 미르에션쇼 오일입니다. 이스트에서는 미라 만들 때 이 미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요. 유럽에서는 16세기, 18세기까지 만병통치약, 바로 무미라를 만든 성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인 무미라에 무미라에 분명히 이 미르 성분이 많이 함유됐다는 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르를 약재로 먹지 않고요. 미라를 갈아서 만든 무미아를 먹었어요. 이 무미라를 먹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 100년 이전에 유럽 사람들은 내 영혼이 병이 들거나 죄를 지면 몸에 통증이나 병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미라의 영혼이 내 몸 안으로 돌아와서 나의 병을 출애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때부터는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도 미르를 약재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특히 200년 전에는 이 시바국가, 이란 상인들을 통해서 신라와 무역을 한 바로 이 향유가 미르입니다. 미르 에슨슈얼 오일은요. 한국어 원료 성분명은 물약 오일로 기록이 돼요. 근데 이 미르 에슨슈얼의 특징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피부에 발라줬을 때 알레르기 유발하지 않아요. 원액을 발랐을 때도 큰 자극이 사실 별로 없는 것이 미르 에슨슈얼 오일이에요. 미르 에슨슈얼 오일의 효능은 굉장히 많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먼저 미르 에슨슈얼 오일 향기를 한번 볼까요? 미르 에슨슈얼 오일인데 향기 궁금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미르는 오랫동안 쓰잖아요. 뚜껑을 열면 가루가 이렇게 굳어요. 산소와 결합이 되면 굳어요. 산화되는 것은 탑노트 쪽에서 모노테리핀 쪽에서 많이 산화가 되는데 보통 이 배수 노트에 특히 이 미르 에슨슈얼은 이렇게 돌처럼 다시 돌가루처럼 굳어요. 이게 뚜껑을 자주 안 따면 잘 안 따져요. 안에서 굳어버려가지고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난 거기 때문에 돌가루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꾸 따서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가루 만들어진다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미르 에슨슈얼 오일 잠재의식 카드예요. 여기에 시향지 카드에 미르 에슨슈얼을 한 방울 찍어서 향기 한번 맡아볼게요. 잘 안 나와요. 배수 노트이기 때문에 배수 노트들은 떨어질 때 오래 걸리죠. 미르도 잘 안 떨어지는 에슨슈얼 중에 하나입니다. 날이 추우면 더 굳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한 방울 시향지 카드에 떨어뜨렸습니다. 미르 에슨슈얼 오일의 향기는 늘 맡아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약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약간 흙 냄새도 나고요. 음 나무 향. 우디 향기라고 하죠. 우디 향이 많이 납니다. 나무 수익이니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미르 에슨슈얼은 나무 향도 나고 흙 향도 나고요. 그리고 진한 어떤 한약재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왠지 이 향기 맡으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향기입니다. 자 그러면 미르 향기도 맡아봤으니까 미르 에슨슈얼의 효능이 되게 많다고 설명해드렸죠. 미르 에슨슈얼은 흉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다쳤잖아요. 피가 나는 건 가라앉았어. 근데 이제 흉터가 생겼어. 얘를 빨리 회복하고 싶어. 라벤더와 함께 브랜딩에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흉터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세포를 재생하는 데 되게 효과적이고요. 특히 노화 피부, 건성 피부, 예민 피부에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효과적이겠죠. 자 근데 바디에 사용할 때는요. 어떤 생리통, 생리 불순이 심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생리통 있으시다고요? 꼭 써보세요. 혹시 임신을 준비하시나요? 임신이 잘 안 돼서 고민하시나요? 미르 에슨슈얼 꼭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자궁이 약하시거나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면 또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다든지 할 경우에는 꼭 미르 에슨슈얼 쓰세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면 장에 가스 차는 분들 계시죠. 원인 모르게 가스가 많이 차가지고 배가 빵빵한 경우 있잖아요. 이때 미르 에슨슈얼 오일이 들어있는 특히 미르 에슨슈얼 오일을 가지고 입욕제를 만들어서 쓰시게 되면요. 부종도 빠지고 가스도 되게 잘 빠져요. 구풍 작용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인드에 사용할 때는 명상할 때 프랑키센스와 미르, 나드, 피소 이렇게 브랜딩해서 명상용으로 발향을 하거나 향기를 맞는 쪽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요가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신부님, 목사님, 수녀님, 또는 승려 요가 하시는 분들, 명상하시는 전문가들이 요 향기를 브랜딩해서 명상할 때 발향을 하시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명상하시면 신경계가 쫙 안정되고 몰입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생각을 비워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비워지고 생각이 줄어들고 생각이 백지 상태에 가야 새로운 창조물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미르 에슨슈얼 오일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낼 때, 명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많이 무기력하거나 할 때, 또 자꾸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지거나 잡생각이 많이 나거나 무기력해질 때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미르 에슨슈얼 오일도 피부에는 알레르기가 없고 되게 안전한 에슨슈얼 오일이에요. 독성도 없어요. 무독성이에요. 하지만 주의사항은 있어요. 엄청 중요한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임산부는 절대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쓸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 후에 써주셔야 합니다. 임신 중에 이 미르 에슨슈얼을 많이 쓰시게 되면 유산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르 에슨슈얼 오일 향기가 필요하시다고요? 아, 이런 효능이 너무 좋다고요? 혹시 이게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시면 아래쪽에 댓글에다가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시면 사연이 좋으신 세 분만 뽑아서 미르 에슨슈얼 오일 보내드릴게요. 에스도 왕우가 많이 썼던 미르 에슨슈얼 오일을 가지고 입욕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로즈 오또와 클라리스 에이지 네롤리와 함께 브랜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0ml 공병이고요. 미르 에슨슈얼 오일입니다. 미르 에슨슈얼 오일은 5ml 브랜딩 하겠습니다. 10ml 공병에 미르 에슨슈얼 오일 5ml 브랜딩 합니다. 이것은 20대나 30대 임신을 준비하는 20, 30대들에게 적절한 처방전입니다. 네롤리 에슨슈얼 오일 2ml 브랜딩 합니다. 네롤리 2ml 브랜딩 했고요. 클라리스 에이지 2ml 브랜딩 하겠습니다. 클라리스 에이지 2ml 브랜딩 하겠습니다. 1ml 남겨두고 총 9ml 브랜딩 했습니다. 40대가 넘을 경우에는 로즈오또의 양을 늘리지만 이 30대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아직 적절한 상태이고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약간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브랜딩 했을 때 1ml만 로즈오또로 브랜딩 합니다. 로즈오또은 겨울에 굳어서 빈 병처럼 보입니다. 근데 교두랑에 놓거나 뜨거운 물에 잠깐 병을 담궈놓으면요. 녹아요. 겨울에 날이 추우면 굳어서 투명해서 빈 병처럼 보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로즈오또도 1ml 브랜딩 했습니다. 이 입욕제는 매일 입욕하기로 추천하고요. 하루에 한 번 꼭 입욕하시되 와인 10ml에 8방울 브랜딩해서 15분 동안 입욕하시기를 추천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땀을 흘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운동과 함께 입욕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궁을 건강하게 하는 입욕제 만들어 봤습니다. 입욕할 때는 와인 10ml에 8방울 브랜딩할 때는 흔들지 말고 그대로 8방울 떨어뜨려주세요. 그리고 15분 입욕 매일매일 하시기를 추천하는데 적어도 3개월 이상 입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20, 30대 여성분들에게 추천하고요. 40대는 로즈오또의 양을 높여주시거나 4가지 에슈니셜 오일을 동일하게 2.5ml씩 동일한 양으로 브랜딩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4가지를 2.5ml씩 총 10ml 만들어서 동일하게 8방울 와인 10ml에 혼합해서 입욕하시면 되겠죠. 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으셨죠?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